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뇌절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. 처음으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로와 함께 산책이 재미있습니다. 그리고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루가 산책 중 자전거에 냄새를 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전동일체어를 타면서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로와 함께 정말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신나게 산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집에 강아지 미루도 신경쓰이고 뇌절리터와 티비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